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 신성 델타테크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 또 시가가 좀 빠지고 시작하죠 저는 이걸 또 다시 한번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시간은 8시 58분입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계속 말씀드린 강조드린 거 뭐예요? 21선 21선 안 깬다 이거 내려오면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실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자리냐면 신고가 자리에서 눌러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기가 끝난 차트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물량을 다시 한번 끌어모아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은 피날레로 가는 전단계고 한번 올라가면 일자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지막 상승 파동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매도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봉 보면은 지금 렉이 좀 걸렸는데 잠시만요 자 분봉 보면은 오분봉 체크했을 때 이 내려오는 흐름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자 지금 분봉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지지성 구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69,000원 68,000원 자 여기 내려오면 뭐 해야 된다? 매수 타점 가져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빠지는 이유 간단해요 뭐요? CCS CCS가 초전도체 관련 주잖아요 얘가 지금 나가리가 났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나가리가 났기 때문에 얘 때문에 악재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CCS 종목의 특징을 또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신성 델타가 또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 어떻게 돼요? 항상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또 반등 나와요 그럼 이때 또 신성 델타 테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같은 수 같이 초전도체 테마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좀만 더 내려오면 뭐요?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잘 보세요 CCS가 지금 구간에서 시초까지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투매물량이 좀 더 나오면은 좀 밀리겠죠? 밀렸다가 올라갈 거야 그럼 신성 델타 테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같이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신성 델타는 지금 CCS랑 전혀 다릅니다 뭐예요?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 신고가라는 겁니다 신고가 이 신고가 영역에서 우리가 매도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1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21선 안 깨졌잖아요 올라가면 뭐라고요? 일자로 올라갑니다 일자로 자 흔들기는 잠깐일 뿐이에요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심풍지압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서 이 구간 엄청 흔들었고요 그 다음 이 구간 엄청 흔들었습니다 이 위아래 변동폭 얼마예요? 6천원에서 만원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이 위의 구간 3만원 2만원 구간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이 변동성 이겨내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쏘기 시작하죠 2만 5천원부터 위로 쏘았다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그죠? 여기서 그냥 몇 배 쏴버렸어요 여기서 위로 거의 한 7배 8배 쏴버렸다구요 신성 넬타테크 무슨 자리?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 이런 구간에서 겁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C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보면은 단계적으로 얘가 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긴 하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딱 오늘까지입니다 딱 오늘까지구요 중요한 것은 신성 델타테크는 CCS랑 격이 다른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부터 CCS는 누가 봐도 그냥 작전주고 신성 델타테크는 뭐예요? 시가총액이 2조나 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나 되는 회사를 컨트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죠? 메이저 세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메이저 세력 신풍지약도 메이저 세력이고요 신성 델타도 메이저 세력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내려오면 다시 잡아야 되는 구간 어디예요? 6만 9천원 7만 2천원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이 정확한 타점 잡아가야 된다 이쪽 구간 내려오게 되면은 타점 잡아야 되고 여기 위에서 타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구간이 뭐다? 타점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영역에서는 뭐다? 메이저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가를 흔들었잖아요 그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 흔든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주봉상 이 중심선 어디예요? 주봉 중심선 3만 1천 2백 50원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나왔다? 지지가 나오고 그죠? 또 여기서 어떻게 정확히 지지가 나오고 세력이 의도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의도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신성 델타도니까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 뭐다? 추가 메이저 타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고가권에서 왜 도대체 매수하라고 합니까? 네?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그죠? 근데 우리가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에서 그 다음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은 자 역배열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반등을 해도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 계속 막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역배열에서는 재료가 한번 나왔을 때 어떻게? 주가가 반등을 쭉쭉쭉 못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료 한번에 반등했다가 매물 맞고 쏟아진다 근데 신고가는 어때요? 올라가다가 재료 한번 터지면은 계속 그냥 모멘텀 받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 절대로 매도하는 자리 아니고요 지금 구간은 뭐다? 신고가 영역으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이 3월에 이석배 교수 연설 일정이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초 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3월부터 6월까지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팔아야 돼요? 3월에 이슈가 나올 때부터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매도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목표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신성 델타테크 지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 타점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은 자 여기 위에 번호 있거든요 이거 어제 보내드린 거고요 위에 번호 뭐예요? 010 920 1 63 2구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눌릴 때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목표가 달성하면은 일단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추가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 플러스 뭐예요? 우리가 현 구간에서 또 새롭게 봐야 되는 초 전도체 관련주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뭐 흑연 관련 초 전도체 이런 애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 910 1 63 2구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이거는 남겨주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 말고도 이제 또 초 전도체 관련주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CS 보면은 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하는 건데 이거 같이 연동되는 건 언제까지라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얘가 앞으로 상패를 당하든 뭐가 됐든 필요 없어요 얘의 악재는 오늘부로 끝났어요 아시겠죠?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보다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을 뚫어낼 때 새로운 초 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제가 최근에 찾은 건데 흑연 관련주로 좀 엮여가 있거든요 흑연 관련주 엮여 있는데 흑연이 지금 초 전도체 관련돼서 같이 엮이잖아요 이거 관련주인데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고요 그죠? 기관 투자 그 다음에 투자 신탁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 매물대 앞에서 이 매물대 잡아먹는 거래량 들어왔고요 이 거래량 이 매물대 위쪽으로 이 물량 앞에 있는 물량을 싹 다 잡아먹어주는 거래량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주가가 한 번 더 폭등을 했는데 이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유통 주식이 말라 있다 유통 주식이 왜 말라 있을까요? 세력들이 매집을 다했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천만주라고 했을 때 이 전고점 구간에서 자 모두가 수익인 구간이에요 그죠? 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나왔다 세력들이 물량 장악을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신성 델타테크가 전고점을 뚫을 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010 9201 6329 이쪽으로 신성 매집 신성 매집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할 때 다시 같이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신성 델타테크는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 타점이지 매도 타점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해서 목표가 플러스 뭐예요?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성 매집주까지 그죠? 흑연 관련 초전도체 관련주죠 요것도 분명히 신성이 대장주로 올라가면 초전도체 관련 다 따라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서브로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로 신성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명품 차트 분석 그죠? 명품 차트 분석 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차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어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어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어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천 프로 2천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였어요? ABL 바이오 환미약품 전부 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 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 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 2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최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적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에이벨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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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